하루 먼저 하기 위해서 윈스토어에서 사느냐 하루를 기다렸다가 스팀에서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고 똑같은 PC버전인데 뭐 다르겠어요 자 미드러스 쉐가 2쉐네? 나는 쉐... 나 쉐 할 때 쉐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바꿀다 최신 격리는 The Great Deceiver has returned to Middle-earth to rebuild his armies to rule all. Their corruption will be contained no longer. The Great Deceiver has returned to Middle-earth to the end of the season. 지금까지의 이야기, 1탄의 내용, 1탄의 내용 되게 간단한데? 1탄의 내용은 진짜 별거없어요. previously on Shadow of Murdering 중-earth to the end of the season. 중-earth to the end of the season. I've created the power of the ring. Remember, The Great Deceiver, the Great Deceiver's name is a great deal. You've been making the ring and the ring into the making. You and your king both have tortured you. 너와 너의 왕이예요 저 엘프가 이영한 거야 엑사스는 없지 아... 내 가족과 함께 죽을 수 있겠지 너는 죽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사클을 열어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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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ober 작육의 내용이 별 게 없어 그냥 복수 하는 거야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어 근데 그게 이용당한 건데 그هitious 세상은 도로 한지도 내가 보았다, 벤지 내가 보았다 뱅두니르의 불에 랜저와 랜저 죽음으로 죽음으로 사우론에게 속아가지고 너랑은 전한 그 giníss이로 할 수 있어요. 그 저에게 일을 지키는 것을 찾고 그는 그나저나 이 고등은 제일 적당한 원을 통제는 변화가 닿지 않는다. 그 futura 그 내가 하시는 분이 그는, 그는? 그는 수납한 약속으로 치유가 또 한 번 짓는게 되죠. 령이 잘 ہو가다. 령이 잘 되죠. 그는 어떻게 답을 드 Thus has던지? 극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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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리움 이것은 멋져요. 어디에 찾았었지? 저는 아직 몇 가지 친구들이 남아있고 저는 아직 몇 가지 친구들이 남아있고 정리해 과정은 변함이 없지 이곳에 남아있지 우라만 갈수있다 시끄러올 수족 시끄러올 수족 깜짝잘, 깜짝잘 깜짝잘, 깜짝잘 깜짝잘, 깜짝잘 깜짝잘 깜짝잘, 깜짝 realized 깜짝할 헤 parte 베이스 사하가 inom 물을 반지 얼굴이 달라졌어. 약간 전작에서는 블랙핸드 잡고 그냥 끝났는데 오크도 모아가지고 새로운 반지를 탈리아 탈리아 칼리브리드 모아 잠깐만 이게 인게임이면 탈리아 탈리아 어 60프레임 맞네 알티를 눌러 은신상태로 들어가시오 아 60프레임 맞습니다 우르쿠아잉 쫄병이었어 지배의검 소지품보기 탈리아 검 하나 준거야 골드 에디션인데 세상에 어? 11만원짜리 샀는데 5레벨짜리 검 하나 주고 짜증나 뭐지? 켈리아 탈리아 멈춰 이리와 이 자식아 켈레브린보르를 찾으시오 탈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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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도 암살로 떨어질 수 있죠 어 잠깐만 전시 저 새끼 땜에 어 어이구 아 던져보라고 한번 던져봤지 어이구 아 던져보라고 하라고 한 번 던져봤지 이곳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풀업이예요 완전 풀업 풀업이긴 한데 전작보다 그렇게 좋아진 건 잘 모르겠는데 래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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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trip 래이저 래이저 장 trip 래이저 래 It 래이저 래 planetary 에 a 래이저 네! 나의 손을 맛보자! 저녁은 저녁을 못하겠지! 분명히 그냥 뱁들이었어! 이 정도면 못보잖아 여기 다 잡을 필요 없을꺼야 아마 근데 경험치 때문에 잡아야될수도 있으면 두명이나 있잖아 어? 걸린줄 알았네 걷는줄 알았잖아 걷는줄 알았잖아 자 전원 잡고 일로 돌아서 주위 끌고 아 이놈이 오면 안되지 망했어요 망했어 왼쪽놈이 왔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원래 은신게임은 아니야 아 아 RTX 그래 기억났다 서서히 기억나고 있다 기억나고 있어 반격기 쓴 다음에 처형이 있어요 때려봐 때려봐 아 죽어버렸네 거미도 죽여야지 생명체를 남겨놓으면 안 돼 생명체를 남겨놓으면 안 돼 여기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은 30프레임이네 잠시만요 그냥 오케 왕의 기완에 나온 애가 그 거미 이름이 실라였지 실롭? 실라? 와이? 예니포? 천조추전인가? 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으로 하지만 당신의剩이 남지 않다 당신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죽음 약간 살 빠진 예니포 예니포가 훨씬 이쁘네요 아무것도 없지 아직도 벤지 너의 ring을 원해? 너의 ring을 원해? 그 ring을 원해? 그 ring을 원해?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왼쪽을 찾아봐 나는 쉴로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안 돼요 외전격이라서 등장인물들은 쉴로브 이런 애들 나오지만 이걸 잡은 샘은 그는 대체 어? 뭐 그어진 걸로 나오네? 그리고 프레스트로드 당신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어 그는 죽을때까지 죽을때까지 풀어주네 헉 헉 헉 헉 헉 당신이 우린 죽었잖아 타비안 그녀의 power 그는 그의 힘이 그의 ring에 그의 ring에 그의 ring에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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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우리 다시 돌아올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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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세짐 우둑 꿇고 여기가 없지 하... ring은 잊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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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하는 육 Jazz бл란테이 하 서울 세상은 독립된다 빌란티엠은 보호해야 할 것이다 미나스 트레이가 아니고 미나스 이실르네 미나스 이실르 미나스 이실르 시이 러브의 비전은 정해진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